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3전 덕후 천만입니다 저녁 시간에 마지막 방송하고 쉬야겠죠 여러분들도 쉬고 지금 이동한다고 바쁠 거예요 다들 고향 앞으로 가죠 고향 앞으로 가 운전 조심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뭐 음식도 적당하게 드십시오 많이 드시면 안 돼 요즘 최근에 술 몇 병 한 게 아니라 소주를 먹어서 그런지 살이 쪄 가지고 오늘 산에 가서 한 6kg 뛰었습니다 전력질주를 했더니 좀 낫네요 이제 평상시 유선소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 해야지 안 하면은 방심하면 이니까 와 이거 그냥 살이 쪄버려요 방심하면 살찐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야 방심하면 살찝니다 특히 뭐 여성분들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했는데 고칼로리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좀 많이 먹다보면 어느 순간에 살이 찌더라구요 그래서 매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루에 한 6kg 정도는 뛰어 줘야 돼요 계속 땀을 흘리고 해야지 헬스장 가도 괜찮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 뛰고 다니는 건데 산사람 아닙니까 콩밭도 매야 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하여간 부지런히 정신없이 이제 사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뭐 간혹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저도 노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는 모습만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내가 종종 글을 올려놉니다 글을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저는 좋은 글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좀 좋은 기운 유익한 기운 에너지를 좀 얻으려고 해요 아침 일찍 한번 좋은 글을 읽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올려놓겠습니다 뭐 꽃사진도 올려놓고 예쁜 그림도 올려놓고 할 테니까 보시고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누가 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도 중요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또 끊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요 상당히 많이 만나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야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잘 만나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 끊어야 돼 안 될 사람은 끊어버려야 한다고 과감하게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돼 손절 이런때는 손절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잘못 엮여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골로 간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하겠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은 사람들을 사귈 때도 좀 신중하게 잘 사귀세요 예전같이 뭐 사람들 많이 사귀면 좋겠지만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민심이 흉흉한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상이 좀 안좋아요 사람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좀 많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너무 씁쓸하고 힘들어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람들 귀한 연인 인연을 만들어야죠 귀한 인인 그래서 귀인을 만나라 귀인을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끼고 있을 수 있겠죠 아 이렇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 이에요 여성분 우리 구독자 분 중에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또 골드만으로 삼성만으로 했더니 또 완전 재밌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세 주씩 모으는 분이야 한 주씩 두 주씩 모으시는 분 같아요 세 주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현재 이제 8만 5천5백원에서 8만5천5백원에서 평당가를 끌어내린 분이야 얼마까지? 7만9천3백원까지 완전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에 인간 승리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끌어내렸노 그러면 5천5백원에 7백원이면 얼마야 6천2백원이나 끌어내렸네요 평당가를 저 잘했죠? 하는데요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1,560주를 모았어요 평당가를 거의 6천2백원이라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가서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진짜 칭찬을 매내 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진짜 눈물난다 눈물나 평당가를 6천2백원이나 내렸잖아요 620원도 아니고 부지런히 한 겁니다 부지런히 틈틈이 그러니까 8만5천5백원 있었으면 그냥 8만5천5백원 있었을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주 갖고 있었겠죠 구지런히 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수량도 많이 모았을 겁니다 한 1500주 모으고 평당가도 7만9천원까지 모았으면 잘한 거잖아요 더 낮출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낮추는 거야 최대한 열심히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여성분들 보면 뭔가 에너지가 느끼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의 에너지가 있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어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겁먹어가지고 안사 그냥 안사고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서 스톱이더라구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잖아 뭐가 변화가 있어 그냥 두려움만 가득할 뿐이지 수량도 안 모으고 뭐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쫄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팔아요 이제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 이제 손절하고 놨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막 주가가 올라가 있어 그럼 막 속 뒤집어지죠 눈 뒤집어지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에요 우리 주위에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내가 한두 명 받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아 당연히 뭐 매일 돈이 없죠 돈이 뭐 어떻게 무슨 써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갚아집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흙수조잖아 금수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또한 흙수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나가서 뭐 해야 돼 노동을 해든지 뭐 땀을 흘리든지 간에 한 주라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놀 땐 놀더라도 이럴 땐 열심히 하자는 거에요 어제 보니까 뭐 당근마켓 가 가지고 물건 판다고 해서 우선주 한주 확보했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집안에 쓸데없는거 다 팔아 버려야지 아 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최대한 시드머니 모으라는 겁니다 모았다가 혹시라도 딱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잽싸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쭉 빠질 때 있어 이런 때 사는 거야 잽싸게 들어가는 거에요 제가 항상 하는게 뭐냐면은 한 1%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빠지면 사람 삼성전자는 1%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거든 2%면 완전 거의 막 폭락이지 뭐 거의 일종의 이상 빠지면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는 내가 볼 때는 뭐 나스닥이 뭐 폭락을 하든지 뭐 이제는 반도체 지수가 빠져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이제 장난질 할 때 빠질 수 있겠죠 우리 사탕 같은 외인들 우리 양아치 같은 기관들이 이제 약간 주가를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개미 털나고 이런 때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특히 연기금이 얄미워요 솔직히 얄미운데 한 필요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연기금 때문에 또 더 모을 수 있다 더 싸게 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수량이 많은 분들 수량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좀 짜증나지만 하편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는 모으는 거야 떨어지면은 연기금 지금 대업을 때는 한 8% 다 갖고 있을 거야 지금 항상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듯 싹이 나올 때 한 주라도 사서 모으자 그래서 1년에 최소한 제가 목표를 한번 잡으라는 게 얼마냐 200 정도를 잡아라 200주 200개를 모아라 그런 겁니다 무조건 하라지 말고 괜히 내가 그렇게 압박을 했다고 힘들어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히 학생분들도 있고 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의 그 역량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웃음 속에서 그런 그런 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기쁨의 글들 행복한 그런 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제가 뭐 별거 없어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 아는 분들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오는 분들이 다 잘되는 게 그게 저의 축복이고 바람이고 희망이지 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열심히 또 쉬는 분들은 쉬겠지만 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용돈 받으면 용돈 잘 모아놔요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추석장 딱 끝나면 여기 딱 하면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살 거니까 줍줍 해야지 추석 때 이제 세배 열심히 세배라고 하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어르신들 보면 인사 깍듯이 하고 용돈 차고차고 잘 받아놓으라고요 못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특히 아이들 아이들 많이 받잖아 아이들 아이들 용돈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아이들 계좌 하나 만들어줘 계좌 하나 만들어 주라고요 증여할 수 있는 계좌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 삼성 계좌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 넣어주세요 적립을 해주라고요 2천만 원까지는 그거 적었잖아요 비과세잖아 아이들한테 증여세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아이들도 만들어 1번 계좌 2번 계좌 그렇게 하면 아이들 나중에 10년 20년 됐때 얼마나 큰 돈 되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히 우리 20대 30대 엄마들 우리 여동생분들 꼭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만들어줘라 삼성전자 계좌를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다 용돈 받으면 다 부정 몰빵 시키라고 다 삼성전자 사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모 우리 여사님처럼 이렇게 모으는 거야 얼마나 잘했어 85,500원에서 79,300원 6,200원을 다운 시켰다 6,200원을 와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김모씨 언니 아주 힘내시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할게요 하나 여러분들 잘 할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